우리 한민족의 순환사를 보면 900번을 침략을 받았다고 하죠 외세에 침략을 당하고 근대사에 볼 것 같으면 1919년 8월 29일 엊그저께요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36년간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에게 먹힐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독립국가로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원이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가 다시 회복이 돼서 독립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 회복됩니까 과거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49장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우리는 회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원리를 잘 알아야 회복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전반적인 내용과 원리를 깨달아서 회복을 향한 새 출발의 첫 걸음을 내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면서 만약 우리 어려운 상황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기회라고 그랬죠 사업의 실패 입시의 실패 결혼의 실패 직장에서의 실패 우리들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하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것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내 실패한 이스라엘의 폐망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은 험한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탄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모두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맞이했을 때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자세를 선택한다면 큰 시련 앞에서도 오히려 기쁨과 평안과 승리감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실패는 우리를 더욱 단단케 해준다고 했어요 무엇을 단단케 해주느냐 믿음도 단단해지고 사랑도 단단해지고 용서도 단단해지고 겸손도 인내도 소망도 튼튼하고 단단해진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내 실패의 경험이 그릇은 금이 가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깨지고 또 깨졌습니다 약업도 부서지고 또 부서졌습니다 모세도 외로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질 대로 깨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진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인생도 부서지고 깨지고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은 인격도 신앙도 건강도 양심도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던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깨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우리의 또 다른 회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베드로를 더 값지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세바와 가늠을 한 도덕성을 무너진 다윈 왕을 더욱 겸손하고 진실하게 만들어 주셔서 침상이 젖도록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고 권한과 실패로 부서지고 깨어진 야곱은 이스라엘로 새롭게 건설된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다면 실패나 좌절로 깨어졌고 부서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장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진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선한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금가고 조그마한 충격에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나의 존재 그러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쓸모있는 그릇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욱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누가 말하기를 위기는 삶을 정화시킨다고 그랬죠 위기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사건의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실패의 경험이 필요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듯 우리의 실패도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단점 고통스러운 부분을 우리의 사명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의미를 알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 완전하게 맡기는 믿음을 소유할 때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회복의 축복을 누릴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라맨 만년필 내가 오늘 그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깜막 잊어버렸는데 그런 만년필이 있어요 와라맨 와라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하여 오늘의 성공을 이룬 만년필 전문 기업입니다 원래 와라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험회사 외판 사원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가난한 삶으로 인하여 열심히 일해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되기에 그는 정말 열심히 보험회사 외판 사원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와라맨이 보험회사의 유능한 외판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하루는 보험 가입하려고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한 얘기를 다 해주고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보험을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보험을 계약을 하는데 이 와라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년필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면서 사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인을 하면 그날 엄청 큰 보상을 받고 고기도 사가지고 가서 오래간만에 고기도 구워 먹어보고 하려고 했는데 이 펜에서 인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사람이 사인을 못하고 펜 하나 제대로 없는 회사에 보험회사 들지 않게 보험 안 들겠다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낭패본 거죠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만년필을 만드는 회사를 만드는 게 와라맨 만년필이에요 이 다음에 만년필 살 기회가 있으면 와라맨이라고 하는 만년필을 사봐요 그건 잉크가 절대 쏟아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생각에 야 오늘은 아이들에게 고기도 사주고 아내에게 좋은 선물도 살 수가 있겠노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고객이 이름을 쓰는 중에 펜에 잉크가 흘러나오게 되어서 계약서를 망쳐버렸다고 합니다 몇 번씩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지만은 그 고객은 화가 나면 나서 보험 계약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불황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겪은 와라맨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 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는 펜을 개발했는데 그 만년필이 와라맨 만년필입니다 와라맨의 성공과 영광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값진 진주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개 안에서 조개와 함께 오랜 세월의 부대끼기 일수구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시련과 고난, 역경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회복할 수 없고 내가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그건 영구적이지요 이사서 49장 6절에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실패 가운데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조차 모르고 있죠 인간적인 방법이나 나 스스로 회복해 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이런 수고는 무익하며 공연한 수고입니다 오직 회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가가지고 무조건 중학교 3학년에 학교에서 입학을 시켜주고 영어는 못하기 때문에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도 다 낙제 점수를 받아야 해요 왜? 영어가 안 통하니까 그때 뭐 지도를 이렇게 갖다 놓고 수에스 크나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내가 수에스 크나우라고 하는 스펠링을 못하기 때문에 손을 들었어 선생님 나 이 답변은 아는데 내가 그 스펠링을 몰라서 못 쓰는데 여기 지나가는 거는 수에스 크나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신 써주더라고 그래도 첫 번 학기에 내 학교 점수 속 통신부 점수는 다 F여 F라고 하는 것은 낙제라고 하는 거죠 FAIR 근데 선생님들이 제 영어만 배우면 따라갈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제 통신부에는 다 D로 주었어요 톡거리 한 거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낙제 점수가 다 우등생으로 변한 거예요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명이 생기죠 목적이 있죠 뜻이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공부도 잘 되더라 예수 믿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 예수 믿고 나니까 사명이 생기더라 그래서 공부도 곧잘 할 수가 있더라 그동안에 영어도 많이 늘었죠 듣기도 하고 말도 하니까 2사에서 49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는이라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참된 회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즉 진정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가 회복을 일으켜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서부터는 회복기도 해가지고 아직 가정이 회복 안 된 사람 회복 받아야 돼요 희승이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네 기도 소리 들었다 15년을 연장해 주마 기도하면 회복이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미스바에와 샌 사이에 돌을 취하여 에베네시리라 새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을 항상 볼 수 있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거룩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나 안 돼 있나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불에 새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읍을 되찾게 해주시는 영토의 회복이 됐습니다 진정한 예배도 회복되지만은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냥 허공만 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내 기도 생활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간절한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죠 누가 보금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 같은 쫄짱부가 왜 기도를 안 해? 해야 돼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지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모든 장애를 뚫고 계속 뻗어나갔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었지요 우리가 참된 예배와 간절한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새로운 소망이라는 회복의 씨앗이 심겨질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바라볼 때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에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뒷글이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바라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이며 이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회복의 축복이 있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받는 축복이 뭐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49장 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그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그룩한 자를 인하미니라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움받는 사람들에게 관원들이 공무원들이 우리에게 종이 될 거고 너희를 보고 열왕이 임금들이 이뤘으며 왜 이뤘습니까? 존경하는 표시지요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그룩한 자로 인하미라 그랬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때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참 그 축복을 한번 보세요 49장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참 회복의 축복이 아홉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릴 때 아홉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첫째 길에서 먹는다고 그랬죠 9절입니다 49장 9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길에서 먹는다 두 번째로 자산에도 풀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9절이죠 삶의 터전과 기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는 축복의 하나지요 세 번째로 죽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10절에 나옵니다 삶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의식주를 가지고 걱정을 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고 그랬죠 네 번째로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누구를? 하나님과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다섯 번째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나오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로 산을 길로 삼고 대류를 도둔다고 그랬죠 11절에 나옵니다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아요 높은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강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축복 일곱 번째로 열방의 무리를 몸의 장식처럼 삼게 한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는 얘기죠 일본도 중국도 이북도 소련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관계가 회복되면 다 물리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세요 여덟 번째로 땅에 거민이 많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죠 아홉 번째로 왕이 양부 왕비들은 유모가 되고 그들은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냐 23절에 나오는 섬김을 받는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셉의 꿈을 보면 열한 집단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대로 됐어 요셉이 꿈꾼 그대로 됐어 왜? 요셉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다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섬김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대한민국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일본은 일본도 중국도 이북도 소련도 우리 사람 미안하지만 미국도 우리한테 믿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누가 대한민국을 남겨다 봅니까? 못 봐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대한민국과 우리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것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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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